경제 분야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 호황을 골디락스라고 부르는데요. 우주에서는 이를 빗대서 온도가 적절하고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.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 뉴스 FM에도 있죠. 화요일에 골디락스 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녀. 먼저 냉철해 보이는 이동은 기자. 제가 매번 이제 이 오프닝이 좀 두려워지고 있어요. 얼마나 뛰어주실지.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와 반대되게 또 오늘 의상은 좀 뜨거워 보이는 그런가요? 옷을 입고 오셨어요. 그리고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. 얼굴이 좀 탔나요? 네. 그러니까요. 무슨 일 있으셨어요? 네.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 번아웃 증후군 얘기를 했잖아요. 거기서 좀 높은 점수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휴식을 해야겠다 하고 제가 이른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. 아 일찌감치 여름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어디 뭐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? 네.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. 제가. 이스라엘 저는 주변에 여행 다니는 분들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국에서? 가는 데는 뭐 한 12시간 정도? 올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그렇게 엄청 뭔가 심리적으로는 먼 느낌인데 실제 거리상으로는 또 왠지 20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. 그래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나라라서.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흔히 종교 있다거나 해서 성지술래 가는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녀오셨어요? 저는 뭐 딱히 종교가 있지는 않아서 성지술래로 간 건 아니고요. 좀 이제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냥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. 가서 뭐 이스라엘 뭐 보고 오셨나요?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종교적인 어떤 성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이번에 사회를 다녀왔는데. 사회요? 네. 직접 가서 체험을 한 번 해보고 왔습니다. 제가. 아니 사회 하면은 그거죠.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물에 둥둥 뜬다는 게 바로 그 사회잖아요. 정말 뜨던가요? 저도 사실 처음에는 실제 거기 가서도 이게 될까 정말 그냥 풍덩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. 그게. 이렇게 물속에서 발만 살짝 들면 그대로 이렇게 수면에 눕는 게 가능하고요. 뭐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둥둥 떠서 팔만 휘저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만큼 부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. 그렇군요. 억지로 가라앉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되지가 않을 정도로. 그 정도로 세네요. 정말 신기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 사회에도 안전요원들이 있어요. 있는데 물에 빠지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바닷물이 워낙 짜다 보니까 이 물이 눈에 들어간다거나 잘못해서 마셨다거나 할 때 이 생수통을 들고 달려가서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이 있다고 합니다. 어머 안전요원의 역할이 완전 다르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사람이 물에 뜰 정도면 염분이 얼마나 높은가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. 네. 역시 과학기가 나오십니다. 네. 그래서 봤더니 보통 바닷물 평균 농도를 저희가 한 3.5%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회의 염분 농도가 26%에서 많게는 한 33%까지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냥 봐도 한 7,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회라고 해서 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회는 바다라기보다는 물이 고여있는 아주 커다란 호수라고 봐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수면이 바다의 평균 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수면보다 한 350m에서 400m까지 낮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유입은 돼요. 강물이 들어오는 오지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기후가 또 건조하잖아요. 그런데 이 유입된 물이 있지만 그 양만큼 또 증발이 되기 때문에 물은 증발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염분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그대로 남게 되면서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바닷물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밀도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. 또 이 밖에 나와서 물을 말렸을 때 보통 우리가 이 바닷물을 만지고 나면 조금 끈적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데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미끈한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염분이 높다 보니까 너무 높게 되면 끈적함보다는 이런 기름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거군요. 정말 신기하네요. 그래서 사실 생물도 살지 못한다 이래서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. 뭐 이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이 사이에 살게 되면 거기 있는 염분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죽어버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도 사회에 들어가 있으면 삼투압을 겪게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여행책자에서 본 게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삼투압이 일어나서 큰일 난다. 빨리 나와라. 이런 얘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갈증이 굉장히 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그렇지만 이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건 위험하다라고 해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. 또 이 사회의 물이 보통 피부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워낙 염분이 높으니까 염도가 높으니까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세균들도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. 해서 이 치료 효과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에 또 3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성분들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보통 그 사회에 있는 미네랄들을 이용한 화장품이나 세안제품, 목욕용품 이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또 이 머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또 놀랐던 게 이 아주 작은 벌레가 있어요. 살 수 있는 게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도 아무런 생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물속에 사는 건 아니고요. 이 초파리보다 조금 큰 날벌레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몸에 계속 붙더라고요. 약간 조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벌레가 이 사회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미네랄 성분을 먹고 사는 벌레라고 해요. 그래서 그 해역 주변에만 집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염분이 높아도 또 그 특정 미네랄 성분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. 진짜로. 새로운 내용이긴 하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연구 같은 걸 좀 찾아보면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던 고생물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은 물속에 산소나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를 얻을 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생물의 사체를 먹으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이런 식으로 생물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극한 환경에 어떤 작은 생명체가 적응해서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.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사회처럼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염분이 있는 바다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이제 그 정도가 사람이 뭐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둥둥 뜰 정도다라는 게 지금 놀라운 거잖아요. 근데 또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여행 코너가 나아 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뭔가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어요. 근데 보통 바닷물보다 짠 호수로 이제 사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다면서요. 네.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닷물이 아닐까 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네스 세계기록을 기준으로 보면요. 지구상에서 가장 짠 호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이 에티오피아 사막에 있는 달롤 화산지대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생긴 호수입니다. 여기서 이제 2005년에 지진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호수가 생기는데요. 여기에 표면 온도가 한 50도에 달한다고 해요. 좀 뜨거운 물이 편인데 염도가 43%가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회보다도 한 10% 이상 염도가 높은 아주 짠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거죠. 사막에 있는 화산지대 호수 하니까 왠지 담수일 것만 같은데 그렇죠. 이게 또 염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신기한 사실이네요. 그러면 이거보다 또 더 작은 호수 크기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증발되는 게 많으니까 염분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회랑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작은 호수가 아니라도 염도가 높은 곳이 있냐 봤더니 또 있습니다. 이 세네갈에 있는 레트바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아마 SNS에서 사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핑크색의 물이 숲 사이에 고여 있는 이런 모습의 어떤 호수가 있어요.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그 예쁜 물빛으로 유명한 호수거든요. 아주 딸기 우유 색에 예쁜 물빛이 있는데 이곳이 아마 사회보다는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염도 자체는 한 40%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여기는 이 장밋빛깔을 내는 이 예쁜 색깔을 내는 조류가 사는데 이 조류가 염도가 아주 높은 데서만 산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염도가 높은 데 사는 조류 때문에 이런 예쁜 색을 띄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조류가 아주 옅은 제비꽃향 무슨 향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꽃향기같이 향기로운 향을 풍기기 때문에 이 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쓰게 되면 향도 굉장히 좋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네요. 사회 얘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세네갈에 있는 레트바 호수까지 다양한 곳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염도가 높은 곳이 이렇게 많다고 한 것도 좀 신기하고요. 왠지 이동훈 기자가 이번에 좀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다녀온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더 신기하네요. 네. 저도 뭐 물론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이 사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아. 왜요? 이 사회로 들어오는 물이 요르단강에서 오는 물인데요. 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사회 자체의 평균 수면이 한 1m 가까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50년 전 정도랑 비교는 하면 벌써 한 20m 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농업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농업을 하려면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이 강을 막아서 주변 지역에 댐이랑 운하를 만들게 되고 그만큼 이제 사회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이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회로 들어오는 물이 한 13억 톤, 연간 13억 톤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빠르게 줄어들어요. 그래서 한 2억 9천만 톤 정도로 거의 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또 여기에 주변의 이 광산업체들이 사회에서 물을 이제 문별하게 끌어다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도 유입이 적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끌어다 쓰게 되면 아마 한 2050년쯤에는 사회가 다 사라지고 여기는 완전히 소금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2050년이면 사실 아주 먼 미래도 아니거든요. 군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0015 청취자님께서는 사회바다에서 수영 못하는 나도 물 위에 떠보고 싶어진다요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충분히 뜨실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사라질 수 있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. 그렇죠.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회 주변에 싱크홀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. 수면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면이 내려가다 보니까 빗물이나 하천에서 스며드는 담수가 땅 속에 숨은 이 소금층을 점점 녹여내리는 겁니다. 그 옆에 이제 비어있는 소금층들에 이 담수가 흘러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싱크홀이 사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10년 전에 생긴 이 싱크홀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리조트 건물 한 채가 그 안으로 빠졌다고 해요.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건물이 빠진 채로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겨울이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싱크홀이 자주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순식간에 도로가 무너지기도 하고요. 또 해수욕장이나 캠핑장이 폐쇄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뭐 이렇게 싱크홀이 워낙에 많으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위험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람을 대피시키고 최대한 이제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사실은 나도 언젠가 사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급한 마음도 들고요.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한 분이 사회가 사라지면 오해가 됩니다. 라고 이렇게 아재개그를 날려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흐름이 딱 끼는 그런 느낌인데요. 아니 근데 그나저나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이제 뭐 대책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회를 둘러싼 나라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인데 이쪽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홍해에서 사회까지 이어지는 운하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 홍해의 물을 끌어들여서 사회의 수면을 이제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건데요. 그런데 이 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이 지진대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. 또 이 홍해의 물이 들어오면 사회에 없던 조류가 들어오면서 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쪽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운하 건설 사업이 수진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빠르면 우리가 이 사회가 사라지기 전에 아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사라지는 사회를 뭔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방법이 인위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.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또 사회에 직접 다녀온 Y10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